요리도 자신감이거든요. 누구한테 배웠어? 누구한테 배웠냐고요? 제가 쥐어냈는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날려. 고. 마지막 밤. 마지막 밤. 마지막 밤은 불꽃놀이가 타고. 콘서트 갔지 않니? 마지막 밤 이렇게 보내는구나. 내일 연날릴까?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놔줘. 하나. 하나 둘 셋. 이게 연 날리는 거야, 연을 잡는 거야. 준비됐어? 준비됐지. 그래도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간다. 여기 있으면서 그냥 마냥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뭐냐? 와, 레전드인데?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. 오! 오! 자! 가져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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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재미있는 포스트가 있는 줄 몰랐지. 인터스워드 살 찔 줄 아는데 살 빠져있다. 우리 뭐 먹어? 정국이 한번 부어볼까? 찢었다. 찢었어? 야, 나 인더숲이 참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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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인더숲이 참 좋아.